레트로 느낌 물씬, 트리플 H. 프로젝트 유닛 트리플 H의 현화, 후이, 2단의 신곡 레트로 퓨처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트리플 H는 오늘, 17일, 0시 공식 SNS의 두번째 미니앨범 레트로 퓨처리 스무니아이 타이틀곡 레트로 퓨처리니아이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레트로한 느낌을 험껏 살린 영상을 바탕으로 미스터리한 인형 가면들과 어디론가 떨어지는 듯한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어 3명의 멤버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영상이 끝나 뮤직비디오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타이틀곡 레트로 퓨처라는 말 그대로 레트로 스타일의 곡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우주개발 시대와 함께 성행했던 미래주의의 영향을 보여주는 창작 예술의 경향인 레트로 퓨처리점에서 영감을 받았다. 빠르게 변화하고, 모두가 따라하는 현재의 유행보다는 예전의 것에서 새로운 멋을 찾아 새로운 청춘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트리플 H는 지난해 5월 첫 번째 미니앨범 199아크술로 세련되고 유니크한 무대를 보여준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알린 트리플 H가 이번에는 또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트리플 H의 두 번째 미니앨범 레트로 퓨처리 20년 오는 18일 각종 온라인 르몬 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트리플 H의 두 번째 미니앨범